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오늘은 용인남사에 있는 꽃식물원 가야다유에 놀랐어요. 오늘 예쁜 꽃들 가격과 예쁜 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쁜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칼란디바 너무 예쁘네요. 칼란디바 2,200원 예쁜데 가격도 싸고 좋네요. 흰색, 핑크색, 빨간색, 2,500원 열어봐 주세요. 이제 시클라멘입니다. 시클라멘은 5,000원 아.. 시클라멘이 예쁘네요. 요거는 6,800원 시클라멘이 헤라고늄이 있습니다. 핑크색, 빨간색 가격은 5,400원이네요. 가격도 저렴합니다. 5,400원 5,400원 물고색 헤라고늄 핑크색 제가 좋아하는 주리아입니다. 쪼리아 2,200원 쪼리아도 너무 예쁘네요. 쪼리아 식빵이나 들고 쪼리아 요거는 2,200원 쪼리아 5,400원 벤쿠버 체라니 조금 다르죠? 페라고늄과 네.. 조금 다릅니다. 벤쿠버 체라니 5,400원 벤쿠버 조금 다르죠? 벤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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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라니 색깔 꽃도 조금 다르네요. 잎이 좀 많이 다르죠? 벤쿠버 체라니 5,400원 그 영상도 링크로 10,800원 5,400원 1,800원 5,400원 1,800원 5,800원 점심 7,400원 5,400원 10,400원 4,400원 4,400원 5,400원 4,400원 5,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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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네라니아 여기 예쁘게 폈습니다. 활짝 피니까 예쁘네요. 시네라니아 시네라니아 꽃이 예쁘네요. 활짝 피니까 예쁘네요. 시네라니아 티카때ander 동아래 관리 역대로 재라늄하고 비슷하네요 음.. 실천이름 이게 좀 재라늄하고 많이 비슷하네요 이름이 랜디인가봐요 실천이름 랜디라고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있는거지 향도가 있고 네 이렇게만 수국 22,000원 수국 22,000원 수국 22,000원 2만원짜리 22,000원 어색 수국 미안 히히히히히히 22,000원 히히히히히히히 집중심의 분식 매콤하십니다 5,800원 집중심의 Deaf 10,000원 Lazio 호주 매하 2.7백 호주 매하 2.7백 크로시아 2천2백원 크로시아 2천2백원 콩고 2천2백원 콩고 2천2백원 콩고 2천2백원 오니콩 6천3백원 왼쪽 2천2백원 크리안 1천2백원 TED 3백원 발휘한 서 Gary 그러한 시간속도 ANGINOUS 2천2백원 ICO Then AnGINOUS 이천 치고 의사, 꼬야, 사천억 원 인... 인상 사천억 원 인자는 사천억 원 인자 인자 세이크 팍트 세이크 팍트 세이크 팍트 일단 잘 어울리는 과일입니다. 잘 어울리는 과일입니다. 오늘의 풍선을 추천합니다. 또 수상됩니다. 2.1m 다섯개 총 1개 시원한 상품 1.1m 다시 시작합니다. 1.2m 1.2m 2.3m 잠사로 .. 하나 둘 셋.. .. 둘 셋.. .. 둘 셋.. 아멘